2023년 8월 24일 오후 5시 2분 입니다 저는 블록 미디어에 제이제이 기자입니다 자 오늘 오후 방송은 제가 오펜하이머 영화 뭐 특집으로 꾸며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에너지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정말 3시간 짜리 영화 하더라구요 정신없이 봤는데 그리고 오늘 또 마침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 처리수 방류를 했는데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 원자 폭탄 뭐 이런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사실 에너지가 너무 집약되는 그런 채굴 방식을 쓴다 이런 비판도 받아 왔는데 에 과연 에너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어 우리나라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28% 올랐고 코스닥은 2.14%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많이 떨어졌네요 17원이나 이렇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구요 비트코인은 천 어 2만 6천 4백 달러 정도 이더리움은 1,670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레거시 금융 시장과 비트코인 뭐 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지금 최대 이슈는 어 여하튼 파월 의장 금요일날 있을 제론 파월 의장의 연설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블룸버그에서 분석을 해 놓은 건데 어 블룸버그 파월 의장의 성격이나 또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나 연준의 태도를 볼 때에 파월 의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게 될 얘기는 결국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뭐 섣불리 금리 추가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할 거고 그렇다고 경제 상황이 뭐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추겠다는 얘기도 쉽게 안 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다 잡혔다 일종의 승리 선언 이런 걸 하지도 않을 거고 갈 길이 멀다라든가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라든가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든가 이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거다 는 분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또 금리를 동결했죠 금리를 동결하면서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는 남긴다 동결하면서 어 지금 다섯 번 연속인가에 동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어 그대로 뒀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있어요 한국은행 금리가 더 낮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뭐 우려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금리는 작년부터 계속 올려가지고 어 물론 7월달에 한 번 쉬었습니다만 5.5% 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까만 색선은 그 피씨 물가 네 이게 피씨 물가 자체는 2.97% 전년 대비로 어 2%대로 들어왔죠 근데 연준에서 보고 있는 물가지표는 피씨 원지표가 아니고 코어 피씨 거든요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피씨는 여전히 4.1% 입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3% 어 그냥 cpi는 일반적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3%대로 들어왔는데 어 피씨 물가는 여전히 높아가지고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과 일각에서는 물가 타겟 자체를 3%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하튼 지금 코어 피씨 물가에는 4%가 넘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죠 이 물가 2% 가 목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물가가 2%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4% 니까 아직도 높은 거죠 그래서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연준이 지금까지 이렇게 금리를 강하게 밀어 붙인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채권 수익률이 그냥 막 올라가니까 그런 상태죠 이게 뭐 어쨌든 지금 레거시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시장 전체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뭐 일각에서는 처리수 일본에서는 오염 처리 원전 처리수 우리나라 반대하는 분들은 오염수 당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아주 길길이 뛰던데요 뭐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바다가 니네들 거냐 왜 여기다가 이 오염수를 뿌리느냐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언사를 취했고 우리나라는 약간 어중띵 찬성하는 것 같긴 한데 찬성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과학적인 걸로 봤을 때 뭐 아예 이해가 괜찮다고 하니까 뭐 이런 태도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의 컬럼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은 저렇게 길길이 뛰고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어정쩡한 찬성이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이 컬럼하고 몇 가지 제가 해외 컬럼들을 보니까 미국의 입장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 얘기는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워워워 왜이래 이거 갖고 왜 이렇게 싸워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짚을 건 짚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원전 폐수 처리수는 처리수의 어떤 그 원자력 그 방사전 물질 그 물질이 종류에 따라서는 보통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삼중수소 같은 거 그 수준보다도 낫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이 지금 길길이 뛰고 있는데 중국이 중국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더 높기도 하다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여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컬럼을 특히 아주 꼼꼼하게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산업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오르냐 그르냐 이걸 따지면은 뭐 시끌시끌해서 안 돼요 자 철저하게 돈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산업의 관점에서 지금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원전이 그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그 얼마나 전력을 만들어 내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가 아니고 아마 미국 데이터일 거예요 미국에서만 일 거예요 어 소스가 보십시오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 세계 최초의 핵폭탄은 미국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거가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제인데 원자력 발 원자력 핵폭탄은 미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고 미국만 유일하게 실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터뜨렸죠 그러면 세계 최초의 원자력 상업 발전소는 어디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건 러시아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1954년도에 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O-B-N-I-N-S-K O-B-N-I-S-K O-B-N-I-S-K 이런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해왔어요 러시아에서 1954년에 만들어진 이 러시아에서 세운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에서 세운 이 원자력 발전소가 최초의 원전입니다 그게 이제 50년대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도 만들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원자력 발전소는 세웠는데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이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쭉 그다음에 1979년인가 이때 미국에서 사고가 한번 나거든요 3마일 아일랜드 만들어졌던 원전이 잘못 작동을 해갖고 난리가 나죠 그다음에 그 문제의 체르노빌 체르노빌 그 노심이 녹아버리는 그 사태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체르노빌 이후에 거의 2000년대까지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2000년대 들어서 원자력 발전의 양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후쿠시마 2011년에 그 대지진 일본에 지진나서 이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망가진 이유가 그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진 해일이 덮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앙이죠 재해죠 재해 어쨌든 그런 재해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고장이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더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올라섰는데 원전 발전량이 20년 동안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원전 산업은 정체 상태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원자력 발전이 일단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글로벌하게 놓고 보면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체 상태예요 이 산업이 돈을 많이 만들어내는 신흥 산업이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이 블룸버그 칼럼 리스트가 쓴 이 그 칼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얘입니다 얘 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원전에 대한 어떤 안전도 신뢰도 이런 걸 물어봤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 여기가 이제 그 사고가 난 어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가 여기고요 후쿠시마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원자력 발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그 그 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양 아까 보여드렸던 요고요 요런 요런 거요 요 발전량 같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1979년도 스리마일 사고가 터졌을 때고 이게 후쿠시마인데 어 빨간색 선을 보면은 원전에 대한 이 미국 사람들의 그 신뢰도가 평균적으로는 53.9%에요 여기거든요 그렇고 스리마일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졌다가 계속 고무냥 고꼬리였어요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조금 회복이 됐어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후쿠시마가 터지니까 또 또 또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게 일종의 신뢰비용이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원전에 대해서 아주 뭐 야 이거 대단한 거야 앞으로 이제 탈 탄소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에너지야 원전이 새로운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50년대부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어 이런 말을 표현하면 이게 과학적인 표현은 아닌데 그냥 대면대면 한 거예요 아 원자력 발전 그래 뭐 쏘쏘 그런 정도에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탈탄소 재색에너지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소형 원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 통계가 미국 사람들은 원전에 대해서 대면대면 해요 그냥 뭐 그냥 뭐 값싼 에너지이지만 위험하기도 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럼리스트가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일종의 신뢰비용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오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 신뢰비용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산업 우리가 비행기를 운항할 때 그리고 이제 뭐 어 외과 수술 같은 걸 할 때 이 양반이 드는 얘기에요 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위험함이 있다는 거죠 그 비행기 운영하고 뭐 이럴 때도 보면은 음 어 여기 보면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음 이거 비행기 관제 비행 관제를 한다 비행기가 사실 추락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관제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일회용 수술 도구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과 수술할 때 이런 걸 써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다 위험한 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 비행 관제를 잘 해야만 비행기 추락 사고가 없을 거고 또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그 수술 도구를 쓰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건 비용을 올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두 가지 위험 컨트롤 요소가 없다고 하면은 비행기 가격도 내려갈 거고 외과 수술 비용도 내려가겠지만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잘못됐을 때 그 비용이 엄청난데 똑같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도 아까 이런 사고가 벌어지고 한 번 사고가 벌어지면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안전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끊임없이 비용으로써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안전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값싼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데 대안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고 뭐 해봐야 아까 보여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조차도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그 뭐 별로 이렇게 대면대면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그런 신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칼럼리스트가 지금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는 그 소형 원자력 발전이 SM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SMR 그래서 만약에 원전이 그렇게 안전한 그런 거라면 각 가정마다 하나씩 원자력 발전소를 조그만 SMR 같은 거 하나씩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동네에 하나씩 SMR 발전소가 있고 뭐 그렇게 될 거냐 그리고 우리가 뭐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면은 정유 트럭이 엎어져가지고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주택가에 어 휘발유 그 주유소가 들어오면 사실 좀 꺼려하잖아요 주유소가 약간의 뭐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집 앞에 주유소가 있다고 하면 왠지 약간 꺼름칙한 그런 게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SMR 같은 소형 원자력 발전이 우리 집 근처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찜찜할 거잖아요 그런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감안해야 되는데 더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2030년까지 어 에너지 분담률 같은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원자력 발전은 여기 끝부분이 있어요 SMR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2030년에서 2050년까지가 까만색이고 2030년까지가 파란색인데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 이런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게 얼마나 기어가 있을 건가 맨 끝에 부분에 있어요 여기 원자력 이거 말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기어가 높을 거로 예상되는 에너지 그린 에너지가 뭐냐면 여러분 풍력입니다 풍력 이 데이터에 의하면 풍력 발전이 이렇게 높아요 원자력 발전은 여기 밑에 있고 풍력 발전이 여기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게 온쇼 오프쇼 풍력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ccs라고 해서 천연가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컨벤셔널한 뉴클리어 그러니까 보통의 원자력 발전이 여기 있구요 보통의 원자력 발전은 여기 쯤 이고 어 유행하는 그 smr 소형 원자력 발전이 끝에 물에 있어요 원자력 발전이 여기 있고 제일 제일 유망한 게 뭐 풍력 발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산업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전 산업이 그렇게 매력적인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규모 원전 어 이제 바닷가 근처 우리나라도 바닷가 근처에 주로 원전이 있죠 왜 이렇게 원전 산업이 좀 어 후미진 이렇게 외딴 곳에 있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그렇지만은 이제 냉각수를 써야되고 혹시 사고가 날 때에 그 위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약간 외진 곳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처리를 해야 되니까 핵 이 핵 발전에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재처리하는 그런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 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어 소형 원자력 발전 이거는 이제 민간 산업의 영역인데 민간 산업의 영역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커질 수 있겠죠 우리가 공산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집에 하나씩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뭐 자동차도 가고 뭐 이런 이런 거 무슨 어 캡슐 같은 데다가 배터리처럼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굉장히 큰 규모지만 어 배터리 바꾸듯이 뭐 이렇게 그런 SF 영화도 있는데 그런 시절이 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 원자력 발전소 이 시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지만 집 각 가정에 하나씩 발전소를 두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같아서 지금 여러분 생각에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태양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태양열 그 발전 시설을 하긴 하죠 그걸 하잖아요 그냥 태양열 발전은 무슨 위험하다고 안 느껴지니까 근데 원자력 이런 smr 같은 원자력 발전소를 집에 하나씩 두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선뜻 이렇게 하나 설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집에 에어컨 설치하듯이 조그만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심리적으로 안 들죠 이렇다니까요 심리적인 게 역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의 심리적인 요소는 그냥 대면 대면 한 거예요 아예 하면 좋고 근데 우리 집에다가 놓기는 좀 그래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산업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는 후손으로 밀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전 우리나라 원전 비율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원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원전이 굉장히 싸게 전기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이제 탄 그 통상에 그 석탄 그 다음에 그 석유를 떼는 화력 발전이 이만큼이고요 이게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조금 이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태양열 발전이니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이거 천연가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탄소 배출을 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은 분류를 좀 다르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원전을 소홀히 할 수 없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런 식의 후쿠시마 사고가 나니까 이제 시끌시끌한 건데 음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원자력 발전은 예를 들면 약간 아 아웃 오브 데이트 약간 올드한 산업이라는 거예요 올드한 산업 여기다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하겠다고 막 섣불리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뭐 중동국가 이런 데다가는 또 원전을 판다고 하고 이랬으니까 이율배반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산업을 고민을 할 때에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뭐가 진짜 미래를 선도할 산업이냐 이런 통계 이런 통계 만약에 이런 통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 원전을 섣불리 저는 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그것 때문에 뭐 뭐 검찰 수사도 하고 뭐 이랬다는데 저는 그거 다 모르겠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전은 아주 천천히 아웃 오브 데이트 되는 산업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새로운 원전 이런 거에요 smr 같은 걸로 가야되는 거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는 어디죠 이런 거죠 풍력발전 온쇼 오프쇼의 풍력발전 그 다음에 솔라 태양광 이런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많이 그 비판을 받죠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그 싸구려 북 저 중국산 태양 발전기 들여왔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태양광 발전이 2030년 이후에 예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그렇고 제가 이제 어저께 사실은 어 일과 시간 끝나고 오페나이머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파이프를 문 오페나이머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음 이 양반이 이제 핵폭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한번 얘기 드렸었습니다만 원자력발전과 핵폭탄은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에 저 체인 리액션을 만들면 폭탄이 되는 거고 아주 느리게 천천히 하면 원자력발전이 되는 거에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은 그걸 폭탄으로 한 건데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뭐 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선 이론 또 양자역학 뭐 이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건 이거거든요 2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핵폭탄과 원자력발전의 기본이 됐어요 의외로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 코스염 달린 이 아저씨가 이 양반이 이제 안슈타인이잖아요 영화에도 등장하거든요 머리가 하얀 약간 어 조금 코믹하게 표정을 이게 말년에 미국에 망명 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과 에너지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 이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어 아까 이제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그 공식을 아인슈타인이 썼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에너지는 어떤 물질의 질량과 어 이게 C가 빛의 속도거든요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로부터 에 출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핵물질을 핵물질을 그게 뭐 1g이든 2g이든 핵물질을 연쇄적으로 폭발을 시켜가지고 어 에너지를 분출하게 하면은 그게 얼마만큼 커질 거냐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g 곱하기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km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물질은 아주 조그만 핵물질이더라도 그거를 어 거기 그 질량이 갖고 있는 걸 다 에너지로 만들어내면은 엄청난 아 전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폭탄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인슈타인이 이걸 이제 공식화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보통의 그 뉴튼 역학에서 말하는 여기 뒤에 이런 걸 써놨습니다만 제가 뉴튼 역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게 이 W라고 하는게 사실은 에너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그 힘이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거리를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얘기거든요 여기 S만큼 거리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이동했느냐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뉴튼 역학 그 방정식 중에 하나가 F는 MA라고 하는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질량이고 A는 이게 가속도에요 근데 이제 다 다 다 집어치우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건데 어 물리 물리의 양을 디멘전이라고 해가지고 차원으로 이렇게 분석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질량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은 M으로 표시를 하구요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은 T에요 타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리 거리는 랭크니까 L이라고 보통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물리량의 기본 물리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어집니다 보세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W를 이런 물리량으로 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W라고 하는 것이 F 곱하기 S니까 F는 여기 있잖아요 M하고 A니까 M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대문자 M M이고요 그 다음에 A는 가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속도는 뭐냐면 어떤 거리를 가는데 그거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미터 킬로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 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니까 초당 초당 얼마나 빨리 그 속도가 가속되느냐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거리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는 게 가속도예요 그러면 이게 F죠 그 다음에 S는 뭐죠 S는 똑같이 L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은 M의 T의 제곱에 거리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요게 근데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 에너지 공식 E는 MC제곱 얘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아까 빛의 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거에 제곱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제곱이 붙거든요 신기하게도 요 디멘전과 요 디멘전이 같아요 똑같잖아요 M에다가 T의 자승을 T의 자승 나누기 N의 제곱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요거요 요게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뉴튼 역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에너지 등가가 같은 원리에요 이게 이제 디멘전 분석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 집어치면 집어치우고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이러실 수 있으니까 다 집어치우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요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에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물질로 바뀔 수가 있고 물질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그게 이제 이러한 물리법칙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채굴을 해요 비트코인 채굴 근데 비트코인 채굴은 결국 뭐죠? 엄청난 전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전기를 쓰는 거예요 채굴 곧 전기에요 근데 전기는 곧 뭐죠? 전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물리적으로는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그냥 에너지에요 사실은 이런 논리가 있어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에너지다 예? 에너지의 집정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가치는 뭐냐 투입된 에너지의 양이다 이런 거죠 예? 이런 논리가 있어 이런 논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기사를 한번 썼는데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국가별로 그 비용이 달라요 비용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하나 채굴하려면 비트코인은 몇 십만불이 들어가요 에너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반면 구 러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몇만 달러 수준에서 돼요 2만 달러가 조금 넘거나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만 6천 달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서는 채굴할 만 하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뭔가 좀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하느냐의 싸움이 된다는 거죠 조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에너지의 집정물이라고 하는 컨셉이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영화 얘기 에너지와 물질의 어떤 변환 그리고 핵폭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원자력 발전이 후쿠시마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으나 그게 아주 나이스한 신재생 에너지 추에는 아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는 책임 있는 혁신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에너지 관점에서도 보면 뭐가 진짜 혁신적인 에너지냐 이런 고민을 좀 할 때가 됐다는 거고 그런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변환시키는 한 방법으로서의 비트코인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JJ크리프토라이브 오전 8시 오후 5시 두 차례 진행을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눌러 주십시오 조금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다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비트코인이 에너지의 집중물이구나 전기 이런 거의 집중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 생각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